자 그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준필수 퀘스트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한번 중요한 퀘스트 이제 스토리를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아마 이번에 잘하면은 저 어쩌면 저 타이탄 소환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앗 뭐야 이거 두석기? 와 저게 지금 없애려는구나 와 미친놈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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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브렉크의 중동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대의 아리사마입니다. 마치 한 명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워크프가... 아 저쪽으로 인용. 크라이브 한 명만 원하러 가야 할 것 같다.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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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그러다 들켰어 아 거의 20년만에 여기에 온 시드와 후고 오코미즈 그러니까 진짜 너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있잖아 지금 아 크라이브 여기서부터 여기 보호마법 있잖아요 그 저 파판 14에서는 그 던전 돌 때 그 힐러 그 백마도사 백마도사 힐러 계획들이 거의 가장 먼저 써줘야 되는 바로 그 기술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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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s 아, 여기까지는구나. 으 으 으 posible 마이 라 네가 아이 방 방 망치지 말라고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너희 오늘 여기서 1명도 못살아남을 줄 알아 타이탄은 무속성일까? 타이탄을 봤을 때는 거의 웬만한 방어들 있는거 다 무시하거나 다 엄청나게 큰 중기관 라고 해야되나?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야이씨 프로젝트 걸어주는 누구야? 니놈이구나 빵 아침은 못내 빵 강공격으로도 어쨌거나 바로 프로젝트 해제 해달되는구나 오케이 아 저기 맞구나 진짜 너 길 잘못 들었으면 어쩌나 했죠 흐흐 안되겠다 일단 니네들 이걸로 다 없애놓고 오 오 도관계 뭐 너 닌자니? 응? 안 돼 안 돼 아니 너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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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만한 잡몹들도 다 없애는 데 로자리스城의 성공이다. 안녕! 안녕! 아이고야! 이 적들 무서워! 빵! 야! 우리도 프로테스토어 갈 수 없니? 아! 마법 걸즈니 어디갔어? 너지! 으이씨! 짜식! 오케이! 마법사 컷! 으이씨! 하하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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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으 으 으 뭐야 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번개에 있어? 으아! 일 안된다 힙크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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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회냉면이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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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 차지? 아니 포켓몬이 이게 무슨? 자 포켓몬과 거의 비슷했네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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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윸 으어! 으엘 아 그럼 제가 선대시대하고도 뭔가 제가 선대시대하고도 아는 상인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5 원피스로 치면은 그 저 헤루석 수갑같은 저 토래가 진짜 똑똑하네요 어흥 근데 어떻게 저 마즈이 코도 린아치 맞다 오 마이 노 대반다 소가 아 아 뭐야 저 무식하게 큰 도끼는 독기술사의 상위직의 전사였던가요? 와아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오네요 아시 크리스탈 족쇄야 맞네요 아시 크리스탈 족쇄 여기 맞죠 가는길 아 역시 맞구나 잠깐만 여기에 뭐가 있는지 혹시 뭐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 원래 크리스탈 족쇄 있던 곳이고 여문도 없고 없으 없네요 하다볼때 뭐 그 뭐 보물상자라도 하나 있는줄 알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도라가인 어, 도라가인 와, 저 와 무슨 방전 썼어? 홀리 쉣 쟨 또 어디서 좋은거 배웠어? 이브 성감사 너무 시시하게 끝냈는데? 와 토르가리에 저런거 쓸 수 있었다니 안되요 로로 잡목도 좀 컷 해놓고 황 황 아 이런 증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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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めめろ! めめろ! ジョワッツ ストレーム 集原 1대1 이씨 VS 타이탄 그게 일어나겠네요 딱 봐도 그럴 각이네요 딱 봐도 아 세이브좀 하려고 했는데 문 열고 세이브 incur 자 혹시 모르니까 난 여기서 저장함을 해주고 내가 왔다 아 이게 아니지 짜잔 내가 돌아왔다 그 허허 발판에다가 피해의 비를 내린 건 너잖아. 너는 뭐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얘기하지 말아라. 뭐 연좌재 이거냐? 아 쟤하고 그 바로 베네딕트하고. 아 베네딕트 맞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베네딕트를 죽인 건 맞는데 베네딕트에 목을 잘라서 보낸 거는. 그러니까 베네딕트를 죽인 건 치즈가 맞는데 목을 패서 저한테 보낸 거는. 베네딕트에 목을 죽인 건가요? 베네딕트에 목을 죽인 건가요? 흠 더야 다가오는 거죠. 베네딕트에 목을 죽인 건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들은 둘이서 리소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의 꿈을 다이내시되지 않았다 응 알파노? 크라이브 러즈필드 아 벌써 끝났어? 그럼 이제는 뭐 피와 사륙에 어? 논도냐? 아... 잠시만요 여러분이 지켜버린다는 것을 그의 꿈을 그렸다 꿈을 그렸다 꿈을 그렸다 그의 꿈을 그렸다 그의 꿈을 그렸다 그것을 그렸다 너의 꿈을 그렸다 그의 꿈을 그렸다 나는 그의 꿈을 그렸다 에어? 으으으 э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앗 시던저크가에에에에에에ㅂ 나왜시깨보이게 빨라져 흠 베네덱탈?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칸토리즘 노래는 저밖에 없구나 칸토리즘 노래는 저를 부끄러워지지 않나요? 뭐야 yeah 베네덱타의 힘으로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구경시키야 하하하하 벌써부터 컷시닝 퀵타임 이벤트냐? 퀵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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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람을 조금 지형을 바꿔주도록 하지 아 아 아 아 아 유흥 으 워! 워!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해서 할게 오버리면 바로 공격해줘야겠네 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오 오! 멈출! 조금 더 이상! 그쪽에서... 오! 그럼요!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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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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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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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이 오 와 그 찰나에 어떡해 아 역시 타이탄을 흡사하는 거구나 역시 아 enormously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바로 지하까지 왔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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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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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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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구였더라? 되겠다 i ii ok ii ok now ii to no ii ii 전혀 칭찬을 안 드리는데? 폭풍 태풍은 타이푼이라고 불러야 하는거 아니야? 타이푼도 오면 영어로 오는데? 힌트 유일로 오는 호주 후고추적이 또 시간이 걸릴거라고 하던데 미드 너 부탁할게 뭐야 음? 공방 이민이 있는데 한명 더? 한개 더? 어? 기공? 기공이면 그저 기계 쪽 하는거 아닌가요? 파판에서 기공 사는 그 총 다루는 개 그런 클래스인걸로 알고 있는데 자 Ice Ice 컷래이브! 이야기해보실까? 자 이제 시작할ug 대체 그럼 내가 할거지? 그니까 누가 당신지? 네 알 ninety 시야 하겠지? 저는 간퇴근을 만들고 있네 당신을 대체해서 이것을 먼저 먼저 단단필 기계보다는 기계를 꼽고 필요한 것은 그 지식에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 무척을 준비할 거예요 지금 주신 물을 주신 것 같으니 마지막에 으대의 좋은 대이크가 날아가고 그는 다이크가 가면 괜찮으세요 3개가 될거야 믿고있어, 크라이브! 오, 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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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피스 거이 지자 本当に Blackstone辺りに話してみるか 俺らがいじん 本当に黒くそんの中で 本当に黒くそんを書いてみるか OK 이 주명을 떠서 그래서 온 겁니다요 이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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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揃えられそうか 早すいもんだすぐにでも用意しよう 助かるよカロー いいのさここで生活できてるのもあの子のおかげなんだから黒い水の浄化装置みたいにまたみんなのためになるものが生まれるといい そうだな 品が揃ったら直接ミドに届けておくよ ありがとう頼んだぞ いらっしゃい 新しいアイテムは いい選択だ おー いいよ おー いいよ おー いいよ ブラクソン話がある 그럼 준비하는 데는 덜 번거롭겠네요. 뭐 물론 수가 많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아니 3개라고 했잖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프다니 와요 말 좀 아프다니 블루베리 어흑 지금 아아아아아아아 나의 대학생이 없을 때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렇군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다? 마사의 공원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나드가 있었습니다. 아, 바나드가... 사실, 그는 그녀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ドル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